그룹 사보 한화한화인 10월호가 나왔습니다. 오솔레미오라는 키워드에 맞춰 한화인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담아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용석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한화한화인 10월호의 그룹뉴스에서는 그룹의 하반기 광고 캠페인 함께 멀리 온웨어 소식과 한화 사이언스 챌린지 2013 시상식 소식 등을 담았습니다. 한화 히스토리에서는 창립기념일이 있는 10월을 맞아 그룹의 사업보고 기념을 되짚어봤으며 탑앤타픽에서는 깊어가는 가을밤 한화와 함께 더욱 행복했던 한화 클래식을 취재했습니다. 또한 영 리더 미래를 만나다에서는 한화케미칼 방한홍 대표이사 및 신입사원들과 함께 한화의 미래에 대한 큰 꿈과 열정에 대해 들어봤으며 피처 부문에서는 창립 61주년을 맞아 실시한 임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 한화인들의 생각을 들어보았습니다. 이 밖에 한화생명 정미경 SM과 함께한 열정24 한화 호텔앤드 리조트의 소통 이야기 당신과 함께 등 다채롭고 유익한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룹사보 김용석입니다.